야 초콜릿 맛있다! 아 더러워! 와 진짜 더러워 맛있다 초콜릿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거 하자 뭘 퀵 드로우 퀵 드로우 아 돼지 얼굴 빨리 떠요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동들아는 이제 알겠어요 돼지맞죠 네 돼지맞아요 자 벌칙을 정할게요 해시는 주먹으로 머갈통 때리기 야 저기 뒤에 철퇴 있잖아 철퇴로 대가리 때리기 여러분 저희 뒤에 저기 철퇴가 있거든요 저 철퇴로 머갈통 빵 빵 후려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요 괜찮죠? 철퇴로 대가리 내리기 레디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저부터 할게 여러분들 네 준비 시작 기타 시작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또는 숟가락 또는 얼음과자 또는 새 또는 전갈 또는 바닷가대 아니 뭐야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또는 숟가락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야 진짜 멍청한데 얘 다시 하면 안 돼? 안 돼요 아니 졸라 멍청해 웃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너무 멍청한데 빨리 해요 아니 이거 무슨 이게 알파고라고 그러는데 이거 알파고 맞아요? 못 그린 거죠 나 진짜 마지막 기 한 번 아 안 돼요 마이크 뭔지 알 것 같아요 골프클럽 또는 막대사탕 또는 아이스크림 또는 당근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죠 야 이 명시같은 새끼야 또는 당근 또는 당근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야 진짜 다시 하면 안 돼? 아니 병신이야 얘 네 맞하죠? 막걸리 생각해볼게 빨리 돌아가 시작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거미 맞죠 거미 거미 정답 문제 하나 맞췄어요 스케이트보드 시작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해 이제 알겠어요 잘 맞추는데 잘 맞추네요 자 다음 조용해봐 목이? 목이 어떻게 그려 뭔지 알 것 같아요 하트 또는 뷔 또는 선인장 또는 꽃 또는 펜치 또는 청진기 뭔지 알 것 같아요 빨리 그려 빨리 파인애플 빨리 그려 빨리 파인애플 파인애플 뭔지 알 것 같아요 파인애플 진짜 이렇게 그린 사람이 어디 있어 부잖아요 맞췄잖아 하하하하 조용해봐 거미 스테이트보드 세 개 맞추고 세 개 틀렸네 파인애플 세 개 맞췄어 세 개 오케이 클릭하면은 무엇으로 이직했는지 알아보래 아 이거?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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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커 아 마이크를 이렇게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목이 피한 500리터 마셨네 와 어이가 없다 좀 개 웃긴다 기타를 뭘로 숟가락 기타는 개 못 그렸잖아요 근데 기타 원래 이렇게 하고 여기다 세 수 그려 그랬는데 아이씨 숟가락 그려왔어 제가 할게요 모기 아 이게 모기야? 어이가 없네 와 저거 진짜 잘 읽었다 모기 이거? 아니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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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밑에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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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이거 어떻게 모기야? 누가 봐도 모기잖아요 프로펠러 같은데? 하하하하 너 잘할 수 있겠어? 넌 이 마우스로 해 자 시작할게 플레이 스타트 다시 플레이 시작 해변 해변 하하하하 아 존나 어려운 거 시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다 또는 새 또는 뱀 또는 동물 대규모 이동 이제 알겠어요 해변 맞죠? 와 존나 차별하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이제 알겠어요 울타리 맞죠? 하하! 우와 뭔지 알 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알람시계 또는 공 이제 알겠어요 와 진짜 잠깐만 뭔지 알 것 같아요 달 이제 알겠어요 와 물고기 맞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땅 또는 신발 또는 찻주전자 또는 배 또는 다람쥐 또는 바닷가대 뭔지 알 것 같아요 야 바닷가대까지 다 나왔으면서 왜그래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잘해라 뭔지 알 것 같아요 막대사탕 이제 알겠어요 파인덤 맞죠 해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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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죠 때리세요 철테 가져올게요 네 살살 때려 저거 진짜 아파 저게 아파요? 저거 진짜 아파 살살 때려라 이게 뭐야 저런게 말랑말랑한데 뗄게요 응 아니 왜 얼굴을 때려 뒤에서 뒤통수 해야지 벗어요 이거 벗으라고? 코코 깎아 코투영 빡지면 만원 근데 이거 진짜 완전 말랑말랑해요 그냥 안경도 어떻게 때리려고 안경을 벗으라 그래? 아니 잘 맞을 수 있으니까 알았어 때릴게요 응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저자를 쳐라 저놈은 망하구니다 저놈을 어서 쳐죽여라 저놈을 근부장은 무얼하느냐 저놈을 쳐죽이라고 하였느니라 니필아 예 피아 WHAT THE FUCK 아 개혁기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어 뭐야? 줘봐. 보여줘봐. 아 개웃겨요 진짜로. 던졌어. 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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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귀. 두졌어. 소공이 저팔기에 후려치는 줄 게임 더 안 하더라도 포크형 뭐가 통 조질려고 했네 이거 왜 이리 약하지? 아 잠시만 근데 약간 목 디스크 나온 것 같아 이거 왜 이리 약하지? 아 개웃겨 진짜 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아 목 존나 아파 진짜 아 개웃겨 이거 어디.. 뭔데 왜 이렇게 했지? 코트 도살 아 미친 개웃겨 와.. 코코 깎아 와.. 코트 형 지금 계속 받침 아 너무 웃겨 아.. 코코 깎아? 해쉬더기 레전드 뽑아버리네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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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튜브 바로 뽑아버리네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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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퇴로 머갈동 후드려 까버리네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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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아블로 조지는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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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 호트 깎아? 아.. 호트 형 목 속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빼줘 아.. 아.. 제형 두 손으로 때릴 수 있어 호트 혜주야는 육삼벽으로 내줘